섬스 섬스 숙여 가능 좋았고 저 위에 뭐였지 방금 구름인가요? 어 근데 높이가 좀 높아 보여 야 잠깐만 이거는 피스위치가 없어가지고 망한 건가요? 잠깐만, 잠깐만, 피의 수치 끝나면 흠... 아다아 근데 이렇게 가면 꼼숭아? 뭐지? 몰라 어디 장난하지 말고 진짜 지금인가? 지금인가? 안돼! 에어엠 여기서 프로펠러로는 안되냐고요? 잠깐, 이러면은 근데 안맞겠는데? 예에에에에 라온주님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 안되더라구요? 처음에 시작해서 오른쪽? 아 진심 장난 흠 나 이거 어떻게 가지? 쇽 난 어디로 가야됩니까? 아 아아 왓 아니 잠깐만요 한 대 맞아야돼 어 아무것도 없어 아 아 아아 그럼 아까 전에 여기 문 들어갔을 때 안맞았어야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차피 맞으면서 깨야되는건 맞는거 같은데 뭔가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 피 수요실 빠르게 밟았다면 차라리 아...카치오 뭐야아 한칸 이 제자리는 아니죠 아 체크포인트가 있구나 감쎄오오 아 어우야야야 흫 가시랑 이렇게 바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 일로 가는거 맞습니까? 맞군요 맞군요 야 아니 잠깐만요 뭐냐 이거 아니 엉 꼼수 가능하잖아 이거 아 아 진짜 장난하세요 이거 근데 아 아 아 여기서 한대 맞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먹고 맞고 먹고 나이스 스 스 좋구 ㅎ 아니 엉덩방아가 안 돼 흠 음... 모르겠어요. 연결이 되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전에 하다가 하나가 열린 경우가 있긴 했죠. 그렇게 연결이 돼서 쭉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봐야 뭐 없지 않았나? 제가 거기서 원래 내려왔던건데 처음에 갔을때 에헤 오... 운 좋게 점프해가지고 살았네? 으어억 이러면 망했네요? 그쵸? 가게되면 첫번째로 들어가보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여기 너무 빡센거 아냐? 콩나무... 기계 맥히네... 어쩐지 좀 빡세더라... 첫번째 갑니다요... 에헤... 물맵이구요... 틀렸구요... 오케이... 오케이... 또 여기서 길이 나뉘는건가? 아... 어? 아예 안들어가지네? 오... 웬일이요? 잠깐만... 아... 너무 선택이다... 진짜... 아... 3번에 가본다... 어... 아... 오우... 컴온... 어우 진심인가... 뚜껑! 나 맞아 죽은거 아니냐? 불에 맞아 죽었군요... 뚜껑은 돌아오는거... 오케이... 좋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라... 이게 무슨 상태로? 그치라 콘텐츠가 저렴하게이었는데... 어머니... 딱... 엄청나게 굳 icons! 소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다! 왜 날은 장군이 들리는데... 우유 아기서 하나가 사라졌어... 왠지 Milen의 전쟁이! 왠지 나간 하나의 승리. 잠깐만 바닥이 없는거야 이거? 오 무조건 클라우카 타고 가야된다고? 아..이 혼란한 이곳에서 제발 오케이 없어도 됐네요 오케이 아 루카 타임 아 루카 타임 저는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 월드 잠깐만 거북이 밀면 버섯 먹을 수 있겠는데 안돼 안돼 아 아 가라 아 아니 아 스크링이 튕기지 마봐 지원 어떻게 너 절로 들어갔죠? 말이 안되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아 오 마이 갓 이걸? 히든? 뭔데? 이렇게 해서 맞으면서 들어가야된다고? 와우 여우 또 물맵이야 근데 음 흠 갈라져라 그 아니라 밟아야되는구나 여기서 오우 붕괴됐다 흠 갈라져라 그 아니라 밟아야되는구나 여기서 아 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빨리 갔나네요 그러나 세이브가 하나 더 있었나? 푸후 오케이 오케이 좋고 맞고 먹고 무적일때 지나가고 뭐야 갱 끝난거 아니야 이거? 뭐야 결과적으로 좀 위에서 떨어졌어도 됐네 으아 지나가게 됐어 아 아 바이러스 굳이 아 아 아 아 아 바이바이 벽 점프하는 맵이구나 간단하지 진심 이르라 살짝 걸렸군요 뭐가 왔다갔다 하고있나? 히든? 잘 됐군요 어휴 히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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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호! 안 빠졌지롱! 아... 왜죠? 이리... 귀찮네? 좀 패스 써야 했다? 설마 3단 아니지? 와... 동전 3개 무슨 의미? 아... 아... 뭐야 이거? 왜 일로 나와? 아... 저기 위로 못 가는 건가? 그러네요. 오케이. 아... 와... 이 발판이 있을 때서 다행이다. 와... 완전 망할 뻔 했네요. 아... 고파? 자... 버섯 줘서 고맙다.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야야야 그걸 왜 안 부시면서 와? 버그다 이거. 아... 이거는... 아... Tui! Tui! 아... 아... 아이씨! 아이씨! 쿠파랑 술래잡기 쿠파랑 술래잡기 쿠파랑 술래잡기 쿠파 이거 저 계속 따라옵니다 제가 쿠파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쿠파가 저를 향해 엄청나게 달려옵니다 쿠파랑 술래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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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아니 너무 말이 안되겠다 라고 한다니까 이거 진짜 아 말이 되는 속도냐고 이게 바닥이 없어엏 동전 왜 있는거 오오오.. 있네 되게 높게 있었네 아.. 이거 밟고 쳤을때 발견이 안되는데 되게 높게 있네 제하자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깼다는 소리네요 에이우 정말 자아.. 아마 해머브로 밟으면서 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어 예스 어 예스 나 꼴.. 꼴이 날때 너네가 나를 방해할거 같애 마지막 해먹으로 있던 데 설마 나 걔한테 죽는 거 아니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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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다가 결국에 어디서 온가 막혀가지 못였나봐요 아 내가 해머브로가 좀 왼쪽에 바로 있었으면 기록이 더 좋았을텐데 살짝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바로 꼬린 각이었는데 불고기 때문에 아